여기에 거울이 있었죠? 어! 또 있어 걔! 또 있어! 아이씨 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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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거 쟤 있으면 걔나와 찍으면서 가야지 쟤거든 쟤? 아 이거 봐 이거 못 피해! 이거 진짜 아니 무슨 와가지고 발도수를 하네 아이씨 저거 못 피해 저거 절대 못 피해 절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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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상에 사진 찍어보라고? 그것도 그 개가 알아서 사진 찍으란 얘기 아닐걸?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한번 해보죠 그런거지 그 새끼가 알아서 석상에 사진 찍으라고 했겠어 이거 왜이래 또 아이씨 카메라 두 개가 있구나 일반 카메라가 있고 성능 좋은 카메라 두 개가 있네 이게 석상이거든 이거로 누르면 나가지고 이 거를 누르면 나가지고 하나는 DSLR이고 하나는 핸드폰 카메라였어요 이거로 누르면 나가지고 하나는 DSLR이고 한번 찍어봐야 겠어요 줌이는 없어요 성능좋은걸로 한번 찍어봐야죠 키를 눌러도 안돼 마우스로 하면 되려나 마우스로 해야 되네 줌인을 이거는 키보드 마우스로 하라는 게임인가봐요 패드로는 줌인이 안되네 마우스 스크롤 버튼을 써야돼 그런거 없다 마우스 스크롤 버튼을 써야돼 이번엔 걔 또 없네 스태미나 표시도 없고 오이씨 일단 104호 갈거야 1번방에서 뭐 먹었어 반을 아 오래달리면 그게 필요한가봐 스태미나가 따로 존재하네요 104호 슈펄 REC000님 고맙습니다 뭔가 저주걸린 짐승이 있나본데 뭔가 저주걸린 짐승이 있나본데 것 같은 501호 지금 Part 4 이게 제일 밝다 이렇게 가는게 핸드폰 저거 이건 너무 어두워 쥐들이 엄청 많네 이게 뭔가 있어요 댄스 퍼포먼스 플라이어 댄스 퍼포먼스 플라이어 오 여기서 뭔가 나올 것만 같아 뭐지? 급한 용무가 있으신가봐 겁나 많아 벽에 아 온다 급한 급동 끝나고 오신 분 갑니다 뭐지 핸들 빨리 먹었어 빨리 빠져 이게 지나가면 일로 가야겠다 여기는 길이 막혀 있었거든 안 오시나? 올 때가 됐는데 여기 막혔잖아 막혔잖아 걔 오기 전에 빨리 가야 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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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사진 찍으니까 반대로 가네? 넌 아니 다시 DSLR로 찍어야지 카메라 후레쉬가 엄청 센 걸로 찍어야 돼 어? 저기 바늘이 있네 어 뒤에 누구와 뭔소리지? 갑자기 씹단다 뭐지? 구미호도 아니고 아이고 쟤를 어떻게 제끼지? 아 얘를 어떻게 제끼어? 아 진짜 미치기 맨 갑니다 따라오지 마시오 아 여기 막혔는데 망했다 죽지도 않아 여자애가 뭐야 뭐 아닌가요 이거 농락당하는 기분이야 저 고양이를 피해서 그 바늘을 먹어야 되는 것 같은데 나도 잘 모르겠어 게임의 의미를 아 사진 찍어서 잡는 건 나도 알겠는데 사진 많이 찍었잖아 아 뭐야 여기 어두워 아 됐다 고양이 다시 갑니다 그래 이거 먹어야 돼 저기 있네 저스끼 어디갔지 아 아 또 온다 반짝반짝하면 뭔가 데미지가 들어가는 것 같긴 한데 솔직히 찍을 시간이 별로 없어 이거봐 바로와서 때려버린 도시관도 안주 와 지금 시간을 안주냐 거기에 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너무하네? 우리나라 딱 모바일 게임 수준인데 조작감도 영 안좋고 무mera 얘를 꼭 죽여 보겠어요 다른건 못 해도 무네 5 5 준비는 됐어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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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6 오브젝티브 업데이트 죽었나? 데미지가 누적인가? 그런가보네 냄새가 죽으면서 누적되나봐 그래 저 바늘 있잖아 바늘 바늘 뭐지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 보스전인가? 보스전같아 구미인가? 빨리와 겁나 빨라 뒷다리 걸기라니 아 진짜 시간을 안주네 다섯대 때려야 되나? 아이고 한대만 더 아 다섯방 맞았는데 죽었나 죽었나? 와우 패턴이 바뀌었다 2페이지다 2페이지 다크소울 알파버전을 하는 것 같아 아 아 구르기도 안되고 약도 없고 굽네 꿀맛님 고맙습니다 굽네 꿀맛님 고맙습니다 이 데미지 누적일거야 아마 야 거기서 바로 살면 어떡하냐 아니 아니 여기서 바로 살면 어떡해 와 진짜 너무하네 예 때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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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피하대 어 예 몇방을 맞아야 되냐 예 아 한 7 8방 때린 것 같은데 아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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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 계속 내 와 패턴 보수 시 아 아 와 패턴 미쳤어 미쳤어 미친 패턴이야 구륵이라도 주지 아니 스마트폰이랑 이거랑 똑같은 것 같은데 아니 그리고 셔터 속도가 이게 더 빨라 해보니까 그래도 DSLR인데 요즘 폰카가 아무리 화질이 비워져도 아 시작하자마자 쳐박고 그렇게 와 거의 루드비급 잘 안걸려 와우 누드비기급 점프력이다 와 진짜 너무하네 어 쿠키야 고맙다 오케이 한 두세대만 더 때리면 될 것 같은데 두대 때렸어 이번에 이번 트라이에 두대 때렸어 이번에 이번 트라이에 두대 때렸다 후우우우우 트라이언 아 저거 연속패턴이야 저거 안 돼! 좋아좋아좋아 찍었어 좋아좋아 뭐야 막 다치는건가 가서? 이게 흐릿해질 때 찍으면 데미지가 들어가요 뭐지? 잡았다는건가? 야아 삼트클리어 아... 아... 빡센 놈이었어 포토타임 좋아지고 아... 아... 104호 클리어 104호 방을 클리어하면 앞에 촛불이 꺼져요 그러면은 보스가 8마리 있단 얘기 아니야 108호까지 있으니까 103호 보스 103호 보스를 그럼 다시 찾아가야되나? 104호 이 게임은 노 레벨업 노 업그레이드 노 구르기 네 페널티가 있는 게임입니다 페널티가 있는 게임입니다 주어진 무기는 사진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어진 무기는 사진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 여기도 어떻게 보스를 소환하는 방법이 있을거야 방법이 있겠지 방법이 있겠지 사진을 막 찍어봐 사진을 막 찍어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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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가 있으면 걔 발도가 해 여기 있어 저기 있네 아... 미친 발도 저거 와... 진짜 세지 겁나 세지 한방이야 한방 멀리서 줌으로 한번 해봐야겠어 여기에 다른 데로 갔을걸 아마? 걔 주변에 가면 소리가 나 위잉 하면서 소리가 나더라구요 여기 어디 있을거야 저기 있다 저기 있거든 한번 죽기 네 간식